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맛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오전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던 양시장 결국 상승분 다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오후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피와 코스다 각각 0.49%, 1.16% 하락했고요 양대지수 모두 개인 홀로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 일부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쉽지 않았고 내 종목은 여전히 답답해요 하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살맛나는 주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살맛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9083번으로 전화주시고요 문자메시지는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팅 상담도 받고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채팅으로도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화요일 살맛나는 주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의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볼게요 화요일에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쭉 살펴보면 오름세로 출발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상승분 전부 반납하면서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모두 빠져나간 모습인데요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침부터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을 매도하면서 좀 시작이 좋지 않다 그렇게 좀 봤습니다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봐야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장이 금요일날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또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반영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실 텐데 지켜봐야 될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나라 명절 추석으로 인해서 삼거래일이 휴장인데다가 내일 아침에요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이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미국 대선 토론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가 둘이서 TV 토론한 건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지율에 따라서 오늘 또 해리스 지지율이 좀 다시 역전되면서 시장이 좀 혼도세를 보여주는 모습 미국 낙사 선물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에요 아침 초반에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했었던 증시가 또 앞에 있던 연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연휴에 따라서 또 리스크가 있고 거기다가 이번 주에 또 선물업션 동시만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파생 포지션에 의한 외도 포지션의 우위 이런 것도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내일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내일 발표가 9시 반에 나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많이 낮게 나와준다면 이번 FMC에서 빅컷 즉 0.5% 인하에 대한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예 그냥 0.5% 인하를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태까지 상승을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0.25% 정도만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실망감의 지수가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내용을 기다리기보다는 시장에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시마다 차이 실현이 굉장히 빠르게 나와주는 모습 그래서 오전에 상승했던 종목들을 좀 봤다가 오후짱 종가를 확인했더니 하락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상승시마다 차이 실현하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을 끌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힘이 빠지는 시장이고 그래도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상승을 했었을 때는 현금화를 해두시면서 다음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좀 계속 그렇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분석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요 그래도 어제 하락했었던 이 갭 하락한 부분을 다 메워주면서 양봉으로 마감했던 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첫 번째 여기서 발생했던 갭 자리를 언제 메울지가 관건이에요 이 자리를 메워서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와 줘야지 즉 27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직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의 갭이 발생을 했었는데 두 번째 발생한 갭은 이제 메웠습니다만 첫 번째 발생한 갭을 메우지 못하자 다시 한번 저항대 자리로 다시 한번 흐름이 하락으로 전환됐듯이 지금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갭이 두 번에 발생했었지만 그래도 두 번째 나온 갭을 메웠기 때문에 다음 주 추석 이후에 이 2600에서 2650포인트 자리의 갭을 메워준다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도 하반기에 들어서 3국이 넘어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자리를 못 메워준다면 한동안 약세의 흐름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차트는 거의 비슷하니까 차트적인 부분보다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여기가 거래대금입니다 저는 거래량보다는 거래대금을 본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지금 어제 오늘 해서 거래대금이 거의 5조원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5조원대 수준은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평소 거래대금으로 봤었을 때 7조에서 8조 사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으면 10조까지도 나오는 게 코스닥 거래대금이었는데 예전에 잘 나왔을 때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 이하로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매수 심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저가가 내려왔다고 해도 주식이 많이 싸졌다 하더라도 이거 싸니까 지금 매수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없고 아예 그냥 반등했었을 때마다 바로 차이 시연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장이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물론 힘드신 부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맞게 어느 정도 반등 시에 어느 정도 현금을 하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추석 이후에 시장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켜봐야 할 이벤트도 많고 또 추석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가 진행되죠 또 미국의 CPI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불안정한 요즘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상승 시에 차익 실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주에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추석 전까지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시면서 우리 시장 바라보는 전략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우리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은 상한가 찍은 종목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바로 JCON 시스템인데요 최근에 다소 잠잠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미국 하원에서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JDR 신규 제품을 미국 안에서 사용 금지하는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드론 관련 기업인 JCON 시스템도 수혜를 받은 모습인데요 다만 이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상원에서도 통과가 돼야 하죠 이 종목 앞으로 진입하는 게 괜찮을지 아니면 다소 위험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전문가님 앞으로 어떨까요 딱 잘라서 말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안 되는군요 안 됩니다 일단 드론 관련주라고 해서 일단 미국에서 오늘 첨생법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제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대선을 앞두고 나서 중국에 대한 제재에 대한 정책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도 이 드론도 하나 포함된 상황인데 이 JCON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마가 복합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컴퓨터 부품,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드론도 판매도 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판매 위주로 실적이 나오는 회사인데 드론에 대한 매출 자체는 그렇게 예상보다 크진 않아요 그래서 테마성을 좀 띄는 종목이고 오늘 상하가 종목들이 대부분 드론 관련주들이 많은데 시총이 굉장히 좀 작은 회사들이 많아요 천억 이하의 좀 작은 회사들이 많고 평소 이제 거래대금이 적어서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상하가를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수급이 좀 몰리면서 연속적인 상승을 좀 나와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테마성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실제로 매출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테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었을 때 차이 시장도 굉장히 좀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응이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오늘 이제 아침부터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상승이 내일 시가 자리를 이탈하면서 은봉으로 마감한다고 했었을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종목들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혹시나 내가 좀 매매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 정도까지만 시가 자리를 이탈했었을 때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종목들을 봤었을 때 상당히 역배열이 오랫동안 유지가 좀 됐었거든요 올해 2024년부터 들어서 이 박스권 자리를 이탈한 이후에 이 지지선 자리를 이탈한 이후에 이런 자리들 직전에 지지선 자리를 넘지 못하면서 계속 저항을 맞고 좀 빠졌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있는 물려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상승 시기에는 일단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드론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제작을 해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중국산에 들여와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드론 관련주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서 물려 계신 분들만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진입은 위험하다 실제 매출이나 또 회사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기는 어려운 테마다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요 JCN 시스템 지금 혹시 들어가신 분들 탈출 전략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진입은 되도록 조심스럽게 바라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JCN 시스템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도 출발해 봐야겠죠 종목 진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026958-9082-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오셔서 채팅으로도 상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또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도 챙겨드립니다 홍삼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오늘 이 시간에 털어놓으시고 그리고 상품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만하는 주식은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사이트에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들도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살만 나는 종목진단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여쭤보신 종목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500원 그리고 비중은 20%인데요 우선 7거래일자에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0.54% 하락하면서 종가가 9,200원인데요 지난 수요일까지만 해도 수익권이셨습니다만 주가가 밀리면서 현재는 손실을 보게 되신 상황입니다 대표 브랜드 잭시믹스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중국에서도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브랜드 잭시믹스를 비롯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네, 잭시믹스 여성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유명한 또 여성 운동복이잖아요 네, 요가복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혹시 요가 좋아하세요? 저는 운동은 싫어합니다 아 그러세요? 요거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뻣뻣하신가 보네요 그럼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잭시믹스라고 한동안 운동하시는 분들 등산할 때도 요가복 입고 이런 옷을 입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최근에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때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좀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게 중국 진출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의 한 3호점 정도까지 지금 진출을 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매장 자체에 대한 매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장 하나당, 점포당 거의 한 2억 정도, 3억 정도 그리고 목표로는 한 5억 정도로 해서 내년까지 한 100개 점을 내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늘려가고 있고 일단 브랜드에 맞게 중국 진출에 맞게 일단 대표 모델도 중국인 아이돌분을 선택을 해서 대대적인 광고에 들어가면서 실제로 매출 자체는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한번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달 8일이죠 8일날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 상한가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잘 버텨주는 모습까지는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이 좀 수급적으로도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시 한번 조정은 좀 나왔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브랜드 엑스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오늘도 한 20억 정도의 거래대금 굉장히 좀 적죠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못 받고 있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매장 수가 중국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백호점까지 늘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목표치 5억으로 잡았을 때 매출액이 500억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좀 길게 보셔야 되긴 하는데 지금 당장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실 거라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8,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눌림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했었을 때는 8,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는데 뭐 매수가 대비해서 엄청 크게 밀린 건 아니고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한번 이제 상한가를 뽑아주면은 충분히 더 큰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매출에 대한 뭐 부담감 이런 건 없다라고 좀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일단 이런 스포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한 매출이 좀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매출을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8,000원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만약에 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 시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내년 정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중국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상에도 그게 반영이 된 모습인데요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덩달아서 조정을 받았지만요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내년까지 길게 봐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8,000원 부근까지 눌릴 수 있다는 의견 주셨거든요 8,000원 자리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반등 시에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비중 관리 하시면서 최대한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립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026958-9082-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세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VT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2,500원에 비중은 5%입니다 VT 3거래 연속으로 좋은 흐름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65% 오르면서 종가가 33,950원인데요 우선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VT의 효자 상품이죠 리들샷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또 진출해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VT 앞으로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려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승이 좀 좋았습니다 어제도 실리콘2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 VT도 흐름이 좋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좀 나와줬는데 시장 대비는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8월달에 이런 지금 화장품 매출 수출액 자체가 좀 늘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또 매출도 확실히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매출을 일으킨다 이런 이슈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만 이제 편중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남미 중동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이 화장품이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으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특히 아마존 같은 데서도 쇼핑몰을 이용한 매출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VT도 마찬가지에요 최근에 저도 이제 다이소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리들샷 이런 것도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서 저도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피부에도 발라보면서 이렇게 정말 좋은 거 써봤는데 약간 좀 따끔따끔하더라고요 혹시 써보셨나요? 저는 안 써봤는데 피부가 따끔따끔해지면서 대신에 또 다른 화장품 흡수율을 높여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호기심에 좀 발라봤는데 좋으셨나요? 좋은 거는 잘 모르겠고 이게 피부 자체가 좀 이렇게 노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받으면 좀 이렇게 마이크로 니들 성분이 들어 있어서 좀 따끔따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심한 분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일단 효과가 좋아서 확실히 이제 피부 개선 효과를 냈다는 거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또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점은 예전에는 이제 유명한 연예인을 통해서 모델료가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광고비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화장품주들이 각광을 받고 인기가 있었던 거는 소위 말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제 쇼폼 이런 걸 통해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홍보 효과가 크지만 이런 광고비가 지출되지 않는 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는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주가가 더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궁금하실텐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을 드려야 돼요 물음표 마크를 좀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더 큰 매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도 VT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주가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엄청 큰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차트로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3만원대에서부터 이 4만원대 구간에 상당히 오랜 동안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구간들이 있었죠 작년 구간에 이렇게 긴 횡보하는 박스권 자리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리를 뚫고 나서부터 또 강한 추세가 좀 나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긴 횡보 구간이 필요한데 이런 횡보 구간에서 상방으로 뚫기 위해서는 확실한 매출 증가가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2023년도 차트부터 보시면 거의 5,000원대에서부터 지금 4만원대까지 급등한 종목입니다 여기서 내가 큰 수익을 더 노리고 홀딩을 하겠다 물론 이제 더 3만원 이하의 매수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매수하신 단가 물론 수익권이긴 하지만 여기서 큰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지금 시장 대비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큰 수익률 보다는 당분간 이 박스권 상단 부분 한 3만6,000원에서 3만7,000원 부근 이 정도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아마 차이 실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올라왔었을 때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 이제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을만한 종목들로 한번 좀 교체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화장품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최근에 관심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VT 이 리들샷 전문가님께서 후기를 남겨주실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3만원에서 4만원이 횡보 구간 뚫어내기 위해서는 더 큰 매출을 낼 수 있을지 이 지점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 단가에서는요 3만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온다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신 다음에 또 잘 갈 수 있는 지금 저점 매수 가능한 종목들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상담까지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경제TV 검색하시면요 라이브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쪽 라이브 댓글창에 매수가 종목명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우양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6,3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조금 반복하는가 싶더니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청자님 매수 단가보다 현재 주가는 꽤 밀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해외에서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우양 또한 이 냉동김밥의 인기에 힘입어서 한때 좋은 흐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지금은 꽤나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다시 시장에서 관심을 얻고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의문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K푸드에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게 불닭볶음면 삼형식품이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어떤 식품주의 대장주로서 올라와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치고 올라온 게 검은 반도체 김이죠 김이 또 수출이 좀 잘 되면서 우리나라 김값도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받게 됐게 식품주였습니다 예전에 식품주는요 거의 경기방어주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더라도 우리가 밥은 먹지 않냐 이러면서 경기방어주로 좀 매매를 했었던 종목들인데 최근에는 이런 수출에 이어서 K푸드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했죠 이것도 다 SNS라든지 뭐 이런 유튜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김에 이어서 김밥 우리나라에서는 뭐 김이 흔하게 먹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상당히 좀 건강식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야채를 넣어서 먹는 게 좀 당연하지만 외국인들은 대부분 다 튀겨서 먹잖아요 이런 건강식을 먹는 게 상당히 좀 좋은데 쉽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냉동해서 판매됐었던 게 우리나라 이제 냉동김밥인데 이거를 이제 올해 4월달부터 아마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매출 기대감으로 이제 캐파를 늘렸던 것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매출 자체가 뭐 생각보다 좀 많이 못 미쳤던 것 같아요 물론 이 회사는 김밥에 대한 매출보다는 우리가 냉동 핫도그 이런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풀몬이라든지 CJ제일제당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이제 코스트코로 이렇게 넘겨가는 생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지금 자리까지 이렇게 밀려왔다는 거는 실제로 매출이 반영이 좀 안 돼서 좀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캐파를 증설하게 되면서 매출 자체에 대해서는 줄어든 감이 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됐다 하더라도 조금 너무 많이 과도하게 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작년 올해죠 올해 5월달에 한번 이 김하고 이런 케이푸드 관련해서 상승이 좀 나왔을 때 같이 좀 올라갔던 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5,000원대 자리에서부터 12,000원대까지 2배 이상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습니다 이때 식품주들 대부분 많이 상승을 했고 김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중요한 게 한 번 정도는 지지를 해주면서 한 번 정도는 지지 확인을 해주고 반등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승하는 종목들이 흐름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지지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주저앉았죠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는 매출이 기대감에 못 미치거나 다른 악재가 있을 경우에는 흘러내는 경우도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제대로 나온 적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상승 초반 자리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더 나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자리를 지지해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와준다면 아마 매수 단가 부분까지는 기대는 해보실 수 있는데 일단 매출 자체의 비중은 김밥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냉동 핫도그에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봤었을 때는 좀 쉽게 빠르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비중 자체를 봤었을 때 10%시면 연말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혹시나 매수 단가 부분까지는 올라와 준다면 그때는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계셨다가 다음 기회를 좀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음에는 매매하셨을 때 어느 정도 이런 지지선을 좀 잡아주시고 그런 자리가 이탈됐었을 때는 좀 손절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양 지금 자리는 꽤나 많이 밀려와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면 매수 단가 부근까지는 올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매수 단가 부근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른 반등은 기대해보기 힘들 것 같으니까요 연말까지 여유를 두시면서 지켜봐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상담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문자 전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상담까지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2대 026958에 9082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남겨주세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SY 스틸스텍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4515원에 비중은 5%입니다 건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크게 올랐습니다 9.83% 오르면서 종가는 4750원입니다 현재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정리하고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봐봐도 좋을지 그 여부를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앞으로 조금 더 볼까요? 아니면 정리할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오!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의견인데요 네 너무 놀라시는데요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시죠? 제 보유 종목은 아니고요 너무 반가워서요 그렇죠 요즘 수익 내시는 분들이 없는데 또 수익 내는 종목이 나오니까 또 같이 좋아주시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SY 스틸스텍은 기본적으로 데크프레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조립식 건물에 들어가는 이런 패널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조립식 건물들이 상당히 좀 판매량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짓는 가건물 같은 걸 짓을 때 빠르게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건설 자재가 좀 많이 남지 않아서 쓰레기 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매출 자체가 늘어나고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테마에도 엮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테마주로서 오늘도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예전에 네옹시티라고 해서 이제 사우디에 네옹시티 건설에 따른 수혜주 각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런 건물들을 다 이런 데크프레이트로 돼 있는 건물을 좀 져서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상승이 좀 나왔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재건을 하기 위해서 또 근로자들이 가서 또 건물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이 데크프레이트를 쓴다 이런 또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테마주로 상승이 나왔는데 음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지금 트럼프와 헤리스와의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졌다가 다시 한번 오늘 나온 기사 내용으로는 트럼프가 좀 앞선다 라는 것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토론에 의해서 이 지지율 자체가 또 바뀌어 버린다면 지금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트럼프 트레이딩이죠 그래서 관심을 자져볼 수 있을 만한 테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대감으로 상승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라든지 지금 STO 관련해서 토큰 증권 관련지 쪽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볼 수 있는데 10월달에 마찬가지로 또 이슈가 있어요 이 젤레스키가 다시 이런 휴전에 대한 협상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비중 자체를 좀 늘리시지 마시고 지금 갖고 있는 비중 자체만 좀 유지해 주시면서 정거점 부근 한 5,000원 부근에 한번 저항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조금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신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시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평당가가 내려온다면 평당가 정도 내려온다면 그때는 한번 정리하셔서 테마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일단 추세를 더 모시되 수익을 좀 챙겨 놓고 비중을 줄여 놓으신 상태에서 지켜보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 자체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테마에 엮여 있습니다 네옹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또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은 늘리기보다는요 우선 5,000원 부근 온다면 일정 부분 정리해 보신 다음에 남은 물량으로 또 이어서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바라고 있을게요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까지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요즘 시장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하고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살만나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만나는 주식은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사이트에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까지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살만나는 인생을 선물해 줄 살만나주와 함께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금종옥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만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만나는 주식에서는 매 방송마다 특별한 살만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만나주의 AS부터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옥 전문가님의 지난 살만나주 9월 3일에 소개해 주셨던 선익 시스템입니다 한때 최고가 상승률 무려 두 자릿수 때 14.6%였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종가 5만 원 선은 지켜줬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전략 유지하고 더 지켜보나요? 네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방송이 지반한 주였는데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첫 단추를 좀 잘 끼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아요 시장 대비 좋은 수익을 들여서 또 오는 길에 차는 좀 막혔지만 기분 좋게 오면서 또 이번 주를 좀 잘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일단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오일 장비 관련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새벽에 나왔었죠 애플의 신작 아이폰 16이죠 발표를 좀 해주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아이폰 15와 16의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얘기는 하는데 성능이 좋아진 건 있겠지만 예전처럼 혁신적인 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올 이런 아이폰에 대해서도 오일리를 장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저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지 시스템이 납품하는 회사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혜도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앞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적용되는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노트북이 됐든 태블릿이 됐든 아니면 뭐 자동차가 됐든 어떤 가전제품에도 다 온 디바이스 AI가 적용되는데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OLED 패널을 쓰게 되면은 전력 소비가 상당히 좀 반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온 디바이스 AI가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OLED 패널이 장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을 또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21선 자리를 계속 꾸준하게 좀 지켜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 다만 좀 거래대금이 좀 붙지 않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런 5만 원대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 혹시나 일단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 좀 드리시 한 5% 이상 수익이 나면은 일단 챙겨놓고 수익을 좀 챙겨놓고 추세를 더 보시고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 그 정도 수준까지 좀 내려오면은 잠시 좀 매도하셨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다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좀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을 어느 정도 좀 적용을 해서 길게 보시더라도 수익은 챙겨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선익 시스템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목표가까지 전략 유지하고 더 지켜봐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되는 제품들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선익 시스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5% 이상 이렇게 상승이 나와줄 때에는요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AS 봐봤고요 곧바로 이어서 다음 AS도 봐보겠습니다 블루엠텍 봐볼게요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역시나 상승률 13.4% 기록하면서 상당히 잘 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전략 유지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전략은 유지하시되 일단 하락이 좀 나왔을 때는 평등급 단가 정도에서는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비만치료 위고비가 우리나라 10월달 출시되면 인해서 약품에 대한 유통을 맡고 있는 블루엠텍의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기사 내용에서도 한국 노보노 디스크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10월 중순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일정 이렇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좀 10월까지 기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매도를 하셨다가 수익을 좀 챙겨두셨다가 가격적인 면에서 2만 원 이하 그러니까 직전에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 한 21선 자리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거든요 19,000원 정도 이 정도 시세로 다시 한번 밀려준다면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셨다가 다시 한번 10월 중순에 노보노 디스크에서 우리나라 출시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슈가 돼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수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짧게 말씀 좀 드리고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엠텍 전략은 유지하되 하락 시에는 손실을 보지 않게끔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AS 두 종목 모두 봐봤고요 곧바로 이어서 또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오늘의 살만나주도 소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살만나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강원랜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강원랜드요? 최근에 카지노주가 한번 좋은 흐름 가져가기도 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또 올라줄 재료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저는 가봤습니다 어떻나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제가 이제 호기심이 좀 많다 보니까 뭐든 한번 해봐야 되는 성격인데 갔더니 굉장히 좀 사람이 많았는데 깜짝 놀랐었던 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있더라고요 근데 좀 답답한 느낌을 좀 받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호재가 될 수 있었던 내용이 이 강원랜드 자체의 면적을 좀 넓히고 그리고 게임 기수도 늘리면서 외국인의 이런 배팅 한도를 3억 원까지 늘려준다라고 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발표가 좀 나오면서 호재 내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데다가 강원랜드 하면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당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배당을 준다는 건 그만큼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불안심리가 강해질 때는 이런 배당주로서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빠지더라도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들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런 점도 어느 정도 방어 차원에서 계좌 방어 차원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달부터 굉장히 좀 상승세가 많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15,000원대부터 지금 18,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차 이렇게 한번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으로 봤었을 때 2015년도에 이때는 45,000원대에서 거의 만원대까지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절대 지금이 고점 자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거래량을 좀 봤었을 때 엄청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저점에서 엄청 큰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누군가가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약간 좀 답안지를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차트 뭐 종목도 저점에 있죠 그리고 앞으로 매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호재 내용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거기다가 배당까지 주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종목인데 뭐 오늘 물론 이제 곧 윗고리를 달고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했었던 이 갭 부분을 어느 정도는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물려도 이런 종목에 좀 물려 있으면 결국에는 배당 성향도 가지면서 가지고 갈 수 있고 물론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종목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하루하루 매일 종목을 보지 못해요 뭐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이런 추석이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중국의 충절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카지노 도바 충분히 메리트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은 강원랜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강원랜드 다반지를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매출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배당까지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계좌 방어 차원에서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점에서 크게 거래량이 들어와 준 상황입니다 이 종목 좋은 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해볼까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그냥 바로 매수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좀 내려오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16,500원 정도로 좀 보고는 있는데 이 정도 손절가는 그냥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16,500원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길게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가격 좀 21선 자리 부근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 전략적으로 한 번에 다 매수하시기보다도 분할 매수를 좀 관점으로 해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21선 자리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잡아 드렸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추석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면 중국의 춘절 이후에 매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길게 보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 정도로만 한 2만 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부터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 16,500원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만 원 바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이어서 다음 살 만나주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루닛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급등이 한 번 나왔었죠 스위스 파마 기업과 오늘 계약을 좀 맺었어요 루닛이라고 하면 의료 AI 쪽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 흉부 쪽 이런 엑스레이를 통한 이런 종양을 발견하는 이런 기업이다 루닛 스코프라고 저는 이 루닛에 대해서는 작년에 굉장히 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좋게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가장 좋게 보는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매출 우리나라 매출보다는 해외 쪽 매출이 상당히 많은 회사로서 매출 자체가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장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빅 파마들과 계약을 좀 맺으면서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런 보험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을 받았을 때 의료 AI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의료 AI가 계속 늘어나면서 또 저는 이 루닛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제가 좀 친한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루닛에 대해서 좀 관계있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지 예상보다 작년에 어느 정도 매출을 예상했었던 부분에 비해서 기대감이 못 미치는 매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루닛에 대해서 한번 좀 저가 매수를 노려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좀 거래대입금도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좀 나와줬는데 오늘 이런 빅파마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들어왔고 상승률도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루닛을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적인 면에서 제가 역배열 종목들은 상당히 좀 잘 안 좋아합니다 정방향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점을 좀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아까 강원네드도 단기적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 저점의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 눈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고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상승률은 13만원 정도까지 물론 유상증자에 의해서 가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전 가격보다는 좀 다른 점이 있지만 13만원대에서부터 14만원대까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충분히 예전에 상승세가 작년에 나왔을 때가 한참 2만원, 3만원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면서 상승시세가 나왔고 직전에 이렇게 상승시세가 나왔던 이 저항대가 지금 자리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지지를 해주면서 이 저점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2평선 자리가 수렴이 좀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벌어지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그런 구간은 아니지만 여기서 충분히 좀 기다려 주신다면 5만원 이상 좀 뚫었을 때 저는 새롭게 추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올해는 썩 좋지 않아요 올해 매출 자체는 좋지 않은데 실적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의료 AI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전문가님도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 미래를 좀 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 의료 AI는 꼭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험까지 의료보험까지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쓸 수 있고 루닉 같은 경우는 IR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도 IR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은 좀 상승할 수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아침부터 바로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아쉽다 지난주에 설명드릴 걸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차트적인 면을 다시 한번 좀 단기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오늘 거래대금이 한 1,400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22일날도 한번 1,400억 정도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거래대금이 없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이 종목을 매수한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급등을 해서 예전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 다 발라주면서 시가 자리 지지했죠 21선 자리 지지했죠 차트적으로 면으로 봤었을 때는 이 가격대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는 걸 차트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고 시간을 두고 좀 보신다면 지금 가격대가 정말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룬잇 올해 매출은 힘들었지만요 미래의 가치는 충분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거래대금 들어왔고요 또 상승도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 갖고 봐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 충분히 메리트 메리트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봐볼까요 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바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는 3만 8천원 정도로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3만 8천원 자리가 좀 이탈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안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절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올라와 준다면 그럴 때는 재매수에서 더 큰 수익 이상으로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지금 5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5만원이지 충분히 5만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뭐 이런 시장 상황이 좀 나아진다면 이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룬인 내일 시초가부터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만 8천원 잡아보고요 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만원 봐보겠습니다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수요일장은 저희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미국장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CPI도 봐야 되고 또 내일 아침 대선 토론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추석 이후로 시장 흐름을 좀 보고 일단 현금만 해주시는 전략 반등시마다 현금만 해주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일장에서는 무리한 매매보다는요 추석 이후의 흐름 한 번 더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살만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만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살만나는 주식 검색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장중 무료 공개방송이 매일 아침 9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방송들 꼭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이트 입장 방법은 저희 지금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셔서 사이트 입장하시거나요 혹은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1644-5607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